빛의 이에서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무궁무진한 매력이 있는 자기만의 감성이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공방 왔을 때 햇빛 좋은 날에 오게 됐는데 막 유리들이 다 빛에 반사돼서 예쁘게 다 그림자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 환하고 유리의 특성상 차가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작품을 만들어 보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출구 없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로 굉장히 적합했고요. 제가 좀 집중력이 없는데 섬세한 작업이다 보니까 집중력도 굉장히 기르게 되고 하나에도 힐링 포인트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뭔가에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뭔가에 빠져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클래스 동네 공방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네 공방의 미남 학생 이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네 공방 보시는 분들 오늘 알아. 탁 보면 오늘 뭐겠다 알아. 굉장히 반짝반짝이고 아름다움이 있는 공방.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줄지 아름다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멀피동에서 공방 운영하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 저희가 공방에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눈이 부십니다.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공방이 어떤 공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방은 유리를 자르고 갈고 연결해서 다양한 소품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렇죠. 유리공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공예. 네. 주로 스테인드글라스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요.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럽 교회나 성당에 가시면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천장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저희가 만들어 볼 경험이 사실 거의 없어요. 볼 경험도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정말 뭐. 안산에 이 유리공방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오오오오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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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부심을 갖고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이 클래스에 이름이 있습니까 선생님 혹시? 오늘은 선캐쳐를 만들 건데 아 잠시만요. 선캐쳐요? 네. 선캐쳐. 일반적으로 드림캐쳐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드림캐쳐를 만들어서 걸어 놓으면 좋은 기운을 불러서 그 공간 안에 준다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캐쳐는 빛을 가져와서 그 안에 또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앞에 보시듯이 일단은 유리가 가장 먼저 필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자를 수 있는 칼. 아 칼. 유리를 자를 때 보조 도구인 블레이킹 플라이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유리를 자를 때마다 유리 가루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빗자루가 꼭 필수예요. 네. 그래서 항상 쓸어서 해야 이제 깨끗하게 자를 수가 있고. 속도에 잠시만요. 네. 속도에 잠시만요. 선생님 되게 아기자기한 소품을 갖다 놓고 저는 진짜 방 청소하는 거에요. 끝나고 청소하라는 뜻 같기도 하고 이거는. 아 이게 여기서 같이 판매하는 거고 오히려 이거는 다 뿅소에서 산 거라. 더 전문적인 거라는 거. 이렇게 동으로 된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흔하게 보지 못하실 건데. 이 동 위에 이제 인두로 낙땜이 올라가요. 비싼 거 아닙니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유리 표면을 갈 수 있는 글라인더. 그렇죠? 부드럽게 다듬는 도구예요. 제 앞에 비둘기도 한 마리 있습니다. 비둘기요? 어디다 쓰는 겁니다 이 비둘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네. 정확한 명칭은 플라스틱 피드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이렇게 눌러주는 도구예요. 밀착시키는 도구죠. 그리고 이거. 네. 이거는 이제 납을 녹여서 납땜을 해주는 인두기예요. 이렇게 인두기로 납을 녹여서 올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유리 조각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래스. 네. 어? 창피했습니까? 아니요. 스테인드 글래스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유리를 잘라본 경험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유리를 잘라본 연습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아는 유리는 좀 깽그랑 깨지고 약간 위험한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유리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손이 혹시 밸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시겠지만 장갑도 있고 다양한 위험을 가려줄 수 있는 도구들을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세요. 거의 대부분. 첫 번째로 장갑을 낍니다. 코팅이 되어있어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렇죠? 네. 열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죠? 긴 쪽이 아래로 가게끔 잡고 연필 잡듯이 잡으시면 돼요. 유리는 종이처럼 우리가 맘대로 잘라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선 또는 완만한 곡선으로 잘라 나가거든요. 롤을 살짝 걸쳐서 생각보다 힘을 조금 주시면서 쭉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플라이어를 가지고 자를 건데 살짝 이렇게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어 이거 불안한데? 어 근데 느낌이 재밌습니다. 설레입니다 설레입니다. 스트레스가 풀려요. 디자인 공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디자인 공부하시면서 이 유리공예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 저는 이 유리공예 한 가지 기법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배워도 참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우리 문재 씨는 이 고래를 만들 거예요. 오 고래? 그리고 저는 그에 어울리는 야자수와 달 이렇게 같이 각각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도안을 그대로 유리 위에 그려서 유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고 아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사실 저는 이런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제 이 고래 몸통을 자를 건데요. 자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그려드릴 거예요. 오 유리 자르는데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완만한 곡선을 찾아야 돼요. 미션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완만하게 잘라내고 또 여기 마지막으로 잘라내고 이게 사실 유리 다루는 일 아닙니까 선생님? 날카롭고 네. 그런 일 하시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은 계속 서 있어야 돼요. 다리가 아플 때도 있는데 그러면 남편분이 와서 이렇게 다리 마사지도 해주고 합니까? 청소를 많이 해줘요. 오 공방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해주고요. 많이 도와주죠. 어떨 때 제일 고마워요? 보통 이제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외향적이기보다는 내향적인 분들이 많고 저는 이제 강의 같은 거 나가는 게 누구한테나 쉽지는 않지만 특히나 더 부담스러운데 이제 그렇게 밖에 나가거나 할 때 용기를 많이 주죠. 근데 이런 유리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아 이 유리는 이제 주로 미국 유리, 중국 유리, 일본 유리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웃겨가지고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중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어허 국내에는 파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유리를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마음껏 고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품절이 되면 살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상어가 습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다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많이 다쳤나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불안한 작업이네요 이게. 그렇죠. 바닥 하는 순간 몸이 확 근데 유리봉이는 처음 봅니다 정말로. 신기하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 한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강생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어 네. 사실은 안산에 제가 공방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오세요. 주로 이제 수원, 파성, 용인, 군당 이렇게 많이 오세요. 어 여기 선생님 안 해주시네요. 여기는 쉬운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재미있다. 재미있어요. 아 이렇게 돌거래였나 이렇게? 꼴인데요 여기? 아 이거구나. 그러면 선생님 원래 공방 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습니까? 아 원래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 어떻게 창업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가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랑 고민을 했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냥 좀 할머니가 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일이 좀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스탠드글라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인 거예요. 나이 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이제 좀 알게 됐고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회사 잘 다니고 있다가 다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걸 걱정을 해서 저희 집 옥탑에다가 작업실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온라인 판매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이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자른 유리 표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표면을 다듬는 과정이에요. 천천히 갈아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맨들맨들해졌는데요, 지금? 네, 예쁘게 갈렸죠? 네. 이제 한번 문제시도 해보실까요? 자, 저희가 이제 유리를 자르고 날카로운 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깨끗하게 갈아봤습니다. 이 단면 보이시죠? 여러분, 이 면 부드러운 거. 이제 동테이프를 붙이실 거예요. 말 그대로 동으로 이루어진 테이프고요. 접착면이 있기 때문에 이 유리 표면을 잘 붙거든요. 중요한 점은 정말 정 가운데에 맞추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좌우 날개가 동일하게 나오게끔 일단은 손으로 우리 포장 상자 접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거 하얀 거 피드 좀 주세요. 꾹꾹꾹꾹꾹꾹꾹꾹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이걸로 이 동테이프를 밀착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창업하기로 결심한 후에 안산에 창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서울에 해야 잘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옥탑에서 공방을 먼저 하게 되면서 안산에도 사람들이 오는구나 열정이 있는 분들은 멀리서도 찾아오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집이 안산이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은 거예요 안산이 아마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공방은 약간 공방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방의 특징 이곳은 사실 저의 약간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아이들은 놀이터가 있는데 어른들은 딱히 없잖아요 그분들이 오시면서 힐링을 많이 하세요 기억 남는 수강생 있어요? 기억 남는 수강생분은 저 말고요 사실은 정말 기억에 남는 수강생분이 있었는데 보통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메신저나 카톡이나 이렇게 하셔서 몰랐는데 당일날 사실 저희들이 청각장애자들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양해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뭔가 소통의 도구는 다르고 사실 말로 전달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았는데 마음은 항상 똑같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멋있어요 너무 감동입니다 말씀 한 마디 저는 사람들 웃기는 게 제 일인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거는 색깔이 다를 뿐이지 목표는 똑같으니까 우리 애기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네 맞아요 그럼 공방 운영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때가 언제예요? 보람 있을 때? 아.. 사실은 이제 재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여러분의 재주문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공방은 이런 게 좋아 수업 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손은 바쁘지만 입은 한가하니까 미용실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작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절대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 없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 만들 때 느끼는 그러니까 휠 휠 휠 이 작품에 대한 휠은 어디서 찾습니까?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요 일단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와이에 반해서 매년 가는 편이고 하와이를? 네 이 하와이를 가서 좋은 이유는 너무 여유로워요 사람들도 여유롭고 풍경도 물론 한국에도 정말 멋진 산도 많고 멋진 곳이 많지만 하와이는 산과 바다가 그냥 가는 데마다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반하게 됐고 제가 만드는 작품에 있어서도 이런 이미지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고래랑 아까 야자수와 해머? 네 저는 다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 있고요 터우 그리고 지느러미 꼬리 그 작품입니다 이 상태로만 해도 굉장히 예쁜데요 선생님 여기다 또 인두 납을 올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숙련된 우리 선생님의 기술 테크닉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을 하기 전에 일단 도구들을 잘 갖춰놓고 오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납땜 보조제를 묻혀야 돼요 못 쓰는 칫솔로 살짝만 묻혀서 그냥 조금씩만 묻힐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납땜이 잘 올라가게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바르고 하면 잘 안 올라가요 이 인두기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땜납을 살짝 녹이면 이렇게 녹아나오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바로 굳어요 벌써 이렇게 고정이 돼요 너무 신기해서 전부 다 말을 잃었어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하하하하하 떨리는 거야 이거 아하하하하하 집중하세요 위험해요 네 그래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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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검은 그름이 많죠 이렇게? 어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나중에 다 닦여요 오 알았다 이제 빨리 가야 되죠 이제 슥 네 좋아요 주문 제작도 합니까? 네 주문 제작도 가끔 들어와요 그럼 이제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기존에 있는 걸 변형을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걸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거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릴 수 있는 거는 웬만큼 다 만드는 거 같은데요? 아 입체도 되고 조명도 만들고 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으세요? 어 누구나 꿈꾸는 꿈일 수 있는데 집을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지어서 이제 한켠에 멋진 스테인드그라스 창을 크게 설치하고 노후를 거기서 노후 걱정은 아니야 아까부터 이렇게 노후로 노후를 그럼 이렇게 앞으로 노후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네 이 공방이 이 공방이 나에게 주는 의미? 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공간이어서 이제 사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빨리 공방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비슷한 표현이지만 놀이터 같고 저의 저만의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큰 거창한 꿈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루하루 되게 바쁘고 재미있어요 20대 때 꿈이 정말 많았어요 책도 쓰고 싶고 뭐 강의도 하고 싶고 되게 다양한 꿈이 있었는데 현실 속에서 잊고 살다가 지금은 좀 다시 꿈을 찾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게 저의 저의 계획입니다 현실적인 계획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꿈 말고 가장 현실적인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쌍둥이를 낳고 싶다는 건가? 지금 제 공방이 있는 곳이 이제 공방이 하나둘씩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방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공예 거리가 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우리가 서로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서로 정보도 주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이제 공예 거리가 좀 더 활성화되는 그 역할을 좀 많이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좋다 저도 들어가야 됩니까? 아 그럼요 공방 하나 차리세요 개그공예 개그공예요? 예를 들면 웃기게 붕장하는 법 하얀 콧물을 그려도 여기 도개를 그릴 것인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흩날릴 것인가 약간 이런 그런 테크닉 활동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누가 드릴까 걱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멋있는 꿈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고 안산에 지금 원데이클래스 동네 공방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방을 제가 보고 느끼고 공부하고 있는데 공방이 주는 행복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로 형님 이제 이 정도면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 너무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인 건 아니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맨 위에 맨 위에 맨을 하나 달아줄 거예요 맨? 맨을 달고 이제 체인을 걸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게 할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실 때 남편분이 많이 걱정되겠어요 그쵸 아무래도 잘한다고 해도 사실 걱정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도 다치는 게 그렇게 아주 가끔 밖에 없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 된 부분은 이렇게 티슈로 닦아주면 되는 겁니까? 네 살아나네요 점점 이렇게 네 광택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신랑님 10년 후에 둘이 봤을 때 우리 신랑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10년 후요 네 오케이 15년간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많이 부족한데 여전히 많이 배려하고 아껴줘서 참 고마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이 응원해주고 해서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거 같아 고맙고 사랑해 나 너무 부러워 이런 거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생 행복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한 마리 고래와 이쁜 야자수입니다 스테인드 글래스 공예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신 분들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작품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궁금한 분들 계실 거예요 고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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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다 첫째 유리를 도안에 맞춰 그린다 둘째 그려진 선을 따라 유리칼로 커팅한다 셋째 잘린 유리 단면을 그라인더로 다듬는다 넷째 동테이프로 유리 단면을 따라 붙인다 다섯째 동테이프 위로 납땜한다 여섯째 그을린 부분을 깨끗하게 닦으면 예쁜 선캐쳐 완성 원데이클래스 동네 공방 오늘은 유리공예로 예쁜 선캐쳐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스테인드 글래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원데이클래스 동네 공방 인터넷 채널 너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영상 많은 정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난다 다음 주에 또 만난다 내가 어지럽다 내가 어지럽다 내가 어지럽다 누가 숨는 거냐 어지럽다 젊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